아! 아아아아아아악! 안녕하세요 ASMR 처음 도전해보는 박종성입니다 이 소리 제대로 들리고 있는 건가? 아아 오케이 제가 지금 두 번째 촬영인데 앞에서 지금 거의 과학실험을 미친듯이 하고 가셔가지고 너무 많이 기다렸거든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 폭이 너무 말라요 그러니까 일단 걸라부터 따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지만 최소화 다 해볼게요 아아아아아 조금 더 내고 아아아 이런 저희의 새벽을 치얼스 조금만요 오늘을 위해서 벌집을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벌집이 또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안돼요 너무 달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나네 플라스틱 바닥 뚫는 소리 바뀌었나네 잠깐만 이거 예상밖인데 맛있어 보이네요 아우 이거 손으로 먹는건 처음이네 튜브는 이상해 하이랜드 이어서 두번째 골목방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쭈쭈쭈쭈 제가 벌꿀치 많이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껍질은 못먹겠어요 진짜 다 씹고 나면은 이게 맛있을 것 같죠 이게 뭐 바삭하고 과파 속초까지 무슨 튀김같이 그럴 줄 알죠 진짜 플라스틱 맛나요 제가 안입으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러고 이러고 잔뜩이 이렇게 딱 버무려가지고 좀 더 Foote 너무 좋아요 더 섬섬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안으로 가져오고 좀 더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집안에 넣어서 이렇게 적 Aegis 이렇게되고 너무 굉장히 잘 안되네요 네 이제 다 먹었고요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리카예요 근데 보통 요리할 때 이거 TMI인데 이거 곡대로 얘기한다 진짜 TMI인데 보통 요리할 때 파프리카 많이 넣는 데 있잖아요 가끔 색깔 낼 게 없을 때 요리에 또 색조합이 중요하잖아요 맛은 있어도 색이 진짜 없는 요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노란색이나 이런 빨간색까지 식욕이 다시는 색깔의 식재료를 얼려놓으면 좀 더 먹음식스러워 보여가지고 보통 파프리카를 많이 넣어요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먹고 싶어지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콜라도 빨간색인 거예요 몰랐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안에 씨방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진짜 씨방이에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거하고 뭐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내기엔 초콜릿이니까 노란색도 한 번 잘라볼게요 자 여러분 시방을 제거할 자리에요 제가 한번 사로보자 이번에는 과일 칼로 채 쏘지 마세요 여러분 과일 칼로 채 쏘지 마세요 네 이제는 오렌지 전 제주감귤팝니다 전 감귤할라봉 전향이 더 맛있어요 땡깡도 맛있더라구요 갱깡이었나? 어쨌든 그러면 하나는 썰어보고 하나는 심심하니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까보도록 할게요. 단면은 이렇습니다. 심심한데 즉석에서 오렌지에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ASMR 살짝 좋은 소리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소리 같지가 않지? 내가 하는 게 왜 이렇게 다들 이상한 소리밖에 안 나는 것 같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불러님은 제가 마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거 좀 잠깐 지우고 올게요. 뿅 뿅 돌아왔지롱 마지막으로 그린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글씨 진짜 못쓰는데 왜 나지? 네모어제도 일단 깎아볼게요. 깎이고 있나? 깎이고 있나? 깎이고 있다. 깎이고 됐다. 깔끔 깔끔 그냥 사인펜으로 쓸게요 Romans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에서 나온 말인데 기억에 뭐가 세게 남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한마디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빛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니 희망을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 꽤 재밌네요 컨텐츠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